아 깜빡하고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보험금 안 나오겠죠 저 그런데 보호망이 고지를 안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 고마우니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 신나게 지금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회사에 나간다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금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나간 다음에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요즘은 거의 다 주 5일인데 주 6일 주 7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보호망은 월화수목 금금금 에브리바디 금금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영업파트고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퇴근에 대한 규제도 없고요 솔직히 그런 제대로 된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보험이란 건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만큼 또 성과를 낸 만큼 급여도 짭짤하게 나오고 물론 보험하는 분들이 솔직히 다들 잘 되진 않아요 상위 1% 그 정도만 잘 되고 나머지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1%가 워낙 돈을 잘 벌다 보니까 평균 급여가 많이 측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문의 주고 있습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당연히 치아보험이죠 자 그러면 치아보험 가입할 때 물론 고지상을 제대로 지키셔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중복 어떻게 해서 가입하고 또 고지상을 어떻게 하고 고지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조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영상에 컨텐츠가 90개 이상 치아보험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 채널에 들어가서 치아보험 검색을 치면요 정말 수많은 게 나와요 처음에 가입서부터 중복 가입 고지상 고지위반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중복해서 계속 해드리는 게 아무래도 바쁜 현대인들이 특히 제 영상을 보고 치아보험 검색하고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정리를 항상 반복적으로 해드려요 세뇌를 계속 시켜드리죠 자 고지상 간단하게 3가지예요 틀리한 적 있냐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보초치료나 보존치료나 한 적 있냐 세번째는 5년 이내에 일단은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락을 한 적 있냐 아니면 잇몸 수술이나 치주 수술을 한 적 있냐 이 세 가지거든요 물론 한화생명이나 몇 군데 회사들은 건강보험 가입처럼 똑같이 고지하는 게 있어요 1년 이내에 검사부터 추가 재검사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압복용 고요나 당뇨 있으면 가입을 안 시켜주는 몇 군데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패스해야 되겠죠 그러면 치아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치과 치료만 고지할 수 있는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깜빡하고 아니면 정말 내가 일부러 고지를 안 한 경우 있어요 아니면 설계사분이 하지 말라고 해서 자 그런 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이 잘 나오겠냐 당연히 보험회사 호구 아니에요 일단은 L사 생명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보험금 깐깐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작년에 정말 대국민 4개국 회사 있죠 M사 M사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나 작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1년 이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그리고 무한 반복으로 보장이 된다는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을 시켰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설계사분들 저 보호망도 죄송합니다 저 보호망도 정말 M사 많이 가입을 시켰어요 가입을 시켰는데요 가입을 시킨 이유가 좀 전에 설명된 대로 상품의 정말 경쟁력 1년 이후에 무한 반복, 보철 보존치료가 1년 이후에 가맹기 없이 100% 보장이 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죠 L사 생명이 지금 없기 1위지만 L사를 뛰어넘었어요 보험료가 좀 비싸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누나도 1년 이후에 다 임플란트, 보존치료, 크라운, 브릿지 다 했죠 그런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100건이면 100건 다 조사가 나가고 있고요 조사 나가서 정말 말도 안 된 거 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잔존 치근이 아니고 K-02, 충치치료, K-05, 잇몸치료를 인해서 발치됐는데 그 진단명을 다 무시하고 보험회사는 M사는 우리는 이건 잔존 치근이 아니라 보험금 못 준다 금융감독은 민원 넣으면 그때 이제 하는 척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거의 지금 안 주고 있어요 못 받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자연맹이나 국민신문고 가서 겨우겨우 합의해서 뭐 3개 받을 거 하나 받고 5개 할 거 3개 받고 이렇게 해서 쇼블치죠 딜을 해서 겨우 받아가지고 정말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십 명 이상 전화 오는데요 정말 M사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진짜 걔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재작년에 1등 했다가 지금 1등이 아니고 3등, 4등으로 정말 추락하고 있는데 보험은 가입보다 상품 내용보다 보상관리고 사후관리고 보험금이 잘 나와야 돼요 제가 뭐 삼촌포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M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솔직히 힘들고요 M사 외에 솔직히 다른 회사들은 깜빡하고 고객이 아니면 일부로 아니면 설계사가 시켜서 고지를 않아 가입을 했어요 병원만 옮긴다? 다 찾아내요 그래서 병원만 옮긴다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껌발껌마다 틀려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90일 있다가 치아보험 청구한 사람 1년 있다가 청구한 사람 3년 있다가 청구한 사람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는 그런 난이도가 틀려지겠죠 왜냐? 보험회사에서 90일 있다가 청구하면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당연히 조사가 나가요 1년 있다가 나가요 2년 있다가 아슬아슬해요 3, 4년 정도는 조사 안하고 거의 다 보험금 지급이 돼요 왜냐? 보험금 받는 것보다 보험료 냈던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3, 4년 정도면 보험회사가 아 이분은 정말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정상적으로 가입을 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껌발껀은 틀려요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사가 나가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외주업체죠 서브웨이 아니면 손해 상사들을 따로 고용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보험금 부지급 아니면 면책사항 아니면 보험해지 이런 건 건수를 물고 오면 연말에 인세티브를 줘요 점수가 있거든요 보험금 부지급 몇 점 아니면 보험해지 몇 점 아니면 면책사항 몇 점 그래서 연말에 인세티브를 주는데요 그래서 손해 상사도 필히 조심해야 돼요 고객 만나면 아 저는 어떻게 하든 보험금 주려고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 장 써주세요 제가 최대한 받아들일게요 나중에 뒤통수 치죠 이런 거 거의 모르면 정말 눈앞에서 코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는 손해 상사도 나가면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 15만원 20만원 주는 경우 있어요 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물론 보험 가입 전에 고집하는 날 작정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소지를 옮기던가 가입할 때는 주소지를 딴 데로 하던가 아니면 병원에 옮겨도 보험금을 주는 회사로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급여를 하던가 여러 가지 꿀팁이 있거든요 뭐 저 말고도 많은 석유사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정말 많은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 정말 요만큼이에요 왜냐하면 또 유튜브에 다 올리면은 보험회사에서 저 보험함 주의깊게 보다가 왜 그렇게 올리냐 다른 석유사분들도 그런 걸 많이 써먹으니까 써먹으면 저희들에게도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제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일일이 연락 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제가 그런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작정하고 가입했으면은 작정하고 고집안하고 가입할 거면 저 보험함한테 연락 주시고요 아 가입을 했는데 저한테 가입했건 가입 안했건 간에 가입을 했는데 아 나 깜빡하고 1년이네 치료 받은 거 크라운 받은 거 임플란트 받은 거 고지를 안 했어요 아니면 몇 년 지나서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럴 때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험금 받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깜빡하고 고집안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병원을 옮기셔야 되겠죠 병원을 옮기셔서 그쪽에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갔던 병원에 차트를 한번 보세요 내가 고집안했는지 안했는지 1년이내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내가 치료를 받았던 부분을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5년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한 부분을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보험회사는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고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걸로 인해서 엔드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치했으면 고지상인데 단순한 풍치나 발치로 인한 거 진단명은 고지상이 아니다 치주술이나 치주술, 잇몸수술, 뼈의식이나 여러가지 고름나서 안에 수술한 경우 있죠 그런 건 무조건 고지하셔야 돼요 고지하면 가입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고지위반해서 가입을 했는데 병원만 옮기시면 되는데 기존에 갔던 병원에 가서 한번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뭐 뭐랄까 병원에 다음 병원을 갔을 때는 가까운 동네 병원이나 기존에 갔던 치과병원에 있다면 그 근처로 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최대한 멀리 가세요 주소지를 중간에 변경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하시고요 나중에 조사가 나올 때 얘네들이 손해상사가 100% 나와요 안 나오고 보험금 나오면 땡큐고요 근데 나오게 되면 일단은 뭐 구세청이나 아니면은 저기 건강보험공단 요즘에는 뭐 카드나 카드 내역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고 반박이나 보상을 왜 못해주냐 반박을 하는 거 우리 그 우리 뭐죠 FC나 아니면 고객이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반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보험회사가 그런 거 보상하지 않는 손에 찾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해주지 말고 한 장이나 두 장만 위임장 써주세요 뭐 건강보험공단 구세청 절대 안 됩니다 뭐 카드 명세서 절대 안 돼요 그거 해주시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아 걔네들이 적이고 걔네들이 보험금 안 주려고 꼼쓰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동의해줘요 절대 동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꿀팁이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원래 개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보험 사기로 부추긴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빙사대 일관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 보험항 토요일날, 요일날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할 테니까 뭐 24시간은 아니더라도 밤에는 물론 저도 자야죠 12시 전까지 연락 주시고 새벽에 정말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시면 문자나 아니면 카톡을 주시면 일어나서 순차적으로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항상 보험은 보호막 그리고 언제든지 열심히 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